자 고립단에 지금 뭐 산수소 수소하고 산소가 들어가요 온도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다 똑같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1기압에서 수소 1이 뜹니다 이거는 어떻게 수소의 몰수에다가 온도는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소의 몰수 NH2는 어떻게 됩니까 RT분의 2가 되겠네요 뒤에 ATM리터 놔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기압에서 2리터짜리 용기에 담았대요 그죠 돈으로 온도 됩니다 RT 그렇다면은 산소의 몰수는 어떻게 RT분의 6입니다 같이 싹 넣었어요 압력은 몰라요 압력은 모릅니다 부피는 5리터짜리 전체 몰수 NT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은 온도래요 RT NT는 얘네들의 합이죠 NT는 어떻게 RT분의 8입니다 그래가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얘 없어지고 8만 달랑 남겠네요 따라서 P는 8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8 나누기 5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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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P가 없었구나 다시 다시 P는 5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 KNO3 그죠 질산칼륨입니다 그죠 1유지요 자 KNO3의 물에 대한 용여도는 70도씨에서 어떻게 130이고 30도씨에서 40이다 70도씨에서의 포화 용액 260g을 30도로 냉각을 시켰다 그렇다면은 석출되는 KNO3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용여도라고 하는 것은 용여도는 용여도는 용매 그램수 분의 용질의 그램수 곱하기 100입니다 그죠 70도씨에서 70도씨에서 130이래요 뭡니까 즉 용매 100g이 있을 때 용질의 그램이 130g 있다는 겁니다 그죠 130g이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음 이게 키워드예요 자 포화 용액은 40g이 녹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자 포화 용액이 260g입니다 그죠 자 포화 용액이 260g이에요 자 이거 놔두고 130 그리고 40이에요 자 포화 용액이 260g이라고 했습니다 70도씨에서 참 260 가운데서 용매이니까 용질이 얼마인지 몰라요 X 용질그램은 X 곱하기 100하니까 130 즉 1.3이지요 그죠 그렇다면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260 곱하기 1.3 빼기 1.3X 넘어가서 그죠 X는 X는 2.3X니까 X는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70도씨에서 약 147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47이니까 용매가 어떻게 됩니까 용매가 어떻게 됩니까 음 113이네요 그죠 113 중에서 147이 있다는 건데 자 쭉 다운시켜요 113일 때 얼마가 돼야지 40이냐 나오죠 그렇다면은 뭐 X값은 X값은 음 곱하기 100을 하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은 40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.4가 되고 즉 40도씨 30도씨일 때는 어떻게 0.4 곱하기 곱하기 113그램만큼 녹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47 빼기 0.4 곱하기 113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1그램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하시면은 50 50 50